구장돈고 쉽게 됐냐마 구장돈고 머지잠아 자궁 우와 새끼 잘생겼다 야 물기면 좋던데 나 신경말로 끊긴다 물기면 마루에 신경을 물기면 다지마라 가가야 물기면 갑자기 물기면 귀여워 하지마 어리 크고 싱붙긴 아닌거 같은데 그래 얼굴이 똑똑하다 손 우와 손 이리와 손 손 이거 해봐 나이 잘했다 이리와 아 근데 개 눈빛이 좀 뭐라해야나 참 개 눈빛이 허스키같은 눈빛이었다 씹어내죠 꽂이 존나 쳐다보고 있네 씹어내죠 아 저 미친네 개는다 저 가시나가요 대물을 봤나 모르겠네 꼬치를 철거위인데 따다리 치는줄 알고 있네 어 어느사지 여기 표시해야될까요 아니 철거위인데 존나 보고 있네 방망인줄 알 것 같나 어 무릎 깨져 아 존나 비오는다 갑자기 어디갔는겨 저기요 저기요 아 갑자기 탁보고 있던라더라고 그렇게 길이 나온 것도 아니다 아이가 왜 그리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아 이래 보고 있던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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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트 침 위대안 이래가지고 시바 사진찍기가 올라와가지고 시바 계속 다 팔고 마 어? 와 이 조스도 시바가 빠져보고 싶네 개새끼 여기에 돌덜벨을 찍어볼까? 이 바터리가 안 죽어 이러고 중요한 것은 물이 시바가니까 물 밖에 안 되는데 으에에에이 가기 왜 시바 달래? 가기 어떻게 알지? 흐흐흐흐흐 2차 명금 나갔나 놀래라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프로복서위대한님 팝콘 백기팽 가입 고마워 대안이 형님 솔직히 형님도 질리면 윙크 한번 해 주이소 어제 한 명 많았다 한 명 더 뭐해 한 명 더 뭐해 한 명 더 한 명 더 뭐해 윙크 한 명 더 뭐해 윙크 한 명 더 뭐해 인생 꼬있다 꼬있어 아 가라 이제 안간다 렌트가 부숴면 물리 줘야 되는 거 아니지 잘 걸렸어 불방이 없지 별방이 있다 앞뒤로 다 있다 뒤로 있는 거 미리 준비해 놨다 아 옆에서 부숴면 옆에도 옆라인도 상황치대가 다 해놨다 프로복서위대한님 팝콘 백기팽 가입 고마워 꼬있다 꼬이 꼬있다 꼬이소 아 근데 아까 저게 존나 귀엽네 저게 안큰지였네 잘생겼는데 근데 저 개한테 저 삶은 닭을 주면 안 되거든 삶은 닭을 주는 거네 원래 뼈 없이 뼈 없이 줘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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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MMA도 외롭다 외로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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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놀래면 안 된다 이리와 이리와 아이 잘했다 아이 착하다 이 새끼들 이만 안꺼시가 이만 안꺼시가 외라노 안꺼시가 아 좋겠다 이 남자다 이 새끼들 봤다 남자다 여자다 여자네 남자다 사나이다 사나이 손 손 손 손 애기 안쪽으로 가면 안 된다 원래 강아지 안좋아한다 살살 부드럽게 대박 손 아이 잘했어 아이 착하다 여기 예뻐 와 잘생겼네 잘생겼네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싶네 눈을 딱 보면 얘도 눈에 살기가 있다니까 다른 데 왔구만 뭘 다른 데 합니까 너 이리와 이리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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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거 이거 말거 이거 말거 이거 말거 이거 말거 엎드려 주황보야 그만해라 안녕 야 소스만 같다 외로운갑다 외롭지 사람도 없는데 외로운다 외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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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불쌍하다 걔도 불쌍하고 내 머리도 불쌍하고 아